결국 전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침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확률은 더 낮아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전쟁 더군다나 우리는 또 6.25라는 또 월남전이라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 혹은 참여자들의 피해 상황 그 고통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다 보니까 정말 더 감정이입이 되는데 빨리 없어야 되겠죠 이런 전쟁이 근데 지금 바로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는 북한하고의 전쟁도 항상 염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과 대만의 양안전쟁 이것도 계속 불씨가 커져가는 것 같아요 양안전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미국 포함해서 모든 서방세계가 실제로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탱크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탄이 없고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고 이게 미국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유럽, 한국 무기구까지 다 털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지원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더더욱이 대만에 압박을 하면서 비행기 날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결국 전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대만을 얻지 않느냐 대만을 얻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을 중국이 만약에 점령하게 되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또 달라서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이쪽 라인에 석유 수송로나 이런 쪽이 절단 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안 좋은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사실 국제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동남아 국가들 호주, 필리핀, 미국하고 친한 나라도 있지만 친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요 특히 인도가 페이스 이상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요즘 쿼드 얘기가 나오지만 일본과 인도로 이어지는 동맹이 확보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인도로 많이 도망가고 있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지금 앉아서 뭘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쿼드에 오브 지리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쿼드에 되게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대만을 얻고 강력한 반동맹 세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처럼 중국은 늘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자기는 땅이 넓어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 같이 우리는 뭐 굳이 중동을 차지한다거나 철광 찾아서 아프리카까지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늘 중국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요즘에 왜 일대일로가 나오냐면 자본주의가 되니까 시장과 금융상품 시장과 금융시장을 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여력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서방세계를 적으로 돌려버리면 무엇 때문에 정복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만을 어떤 분들은 반도체를 얻기 위해서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TSMC 그거 얻기 위해서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죠 TSMC가 그럼 미국 텍사스에 공장 짓겠죠 거기가 대만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대만 자본으로 움직이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TSMC가 없어진다고 하면 삼성이 커지거나 뭐 일본이나 인텔이 커지겠죠 일본도 지금 반도체가 피해를 많이 봐서 그렇지 얼마든지 다시 부활할 여력은 충분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얻기 위해서 시장을 잃어버리면 또 반도체를 얻어서 반도체 팔 상품 시장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점령해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민족 감정 우린 하나다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게 또 그게 가지는 효과가 그렇게 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하나의 국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울릉도나 제주도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정말 살을 내있는 아픔이지만 중국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만은 원래 중국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대만이 중국이 된 거는 청나라와서인데 사실 청나라도 대만을 총독부 정도 두고 이렇게 지배했고 영토 지배라고 그러나요 완전한 영토 지배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만은 오히려 국민당 정권이 망하면서 본토 사람들이 대만으로 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저기는 우리 땅이야라는 뭐랄까요 고향의식이 생긴거지 대만 원주민이나 원래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대만에 밀려 들어온 중국인들한테 오히려 나라를 뺏긴 그렇죠 그렇게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만 젊은이들은 우리는 본토의 수소는 아니다 이쪽으로 붙겠다라고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런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대만 타이페이 갔다 너무 놀랐던 게 우리는 뭐 거리가 을지로 청계천로 그렇잖아요 거긴 전부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양로 의지로 함흥로 그 좁은 땅에 전 중국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자기 그리운 그쪽 지형을 다 갔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가고 싶은 건 대만 사람들의 생각이 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하기보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친정부 그러니까 친중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지금 정부는 너무 말을 안 듣고 반대하고 미국에 달라붙으니까 뭐 그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대만 정치도 좀 복잡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본토수복 이런 얘기하던 국민당 정권에 많이 실증을 내니까 유화 분위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버리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 그 생각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좀 군사적으로 압박했을 때 대만이 전쟁하면 되겠냐 그냥 쟤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여론이 올라갈 거라고 보면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징변 기피 이게 굉장히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박을 하면 얘들이 내려앉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반대 반발 분위기가 오히려 압박을 가하니까 그랬더니 친종였던 정권들이 또 아니다 라고 그러고 오히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게 3개월이래요 군본부가 아 그거밖에 안 한대요 네 그래서 뭐 뭐 배우나요 그 3개월 동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올리자 해서 갑자기 여론이 막 정성이 되는데 막상 6개월로 올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쟤는 3개월 갔다 왔는데 왜 난 6개월 가냐 사람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을 고치는 건 찬성하지만 나는 예외다 뭐 이런 분위기가 떠나서 야 그 대만이 좀 저기도 좀 위험하게 위험하구나 저러니까 중국이 압박을 하고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까지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을 늘리고 징병하는 건 찬성이다 나는 싫다 이런 이중적인 마인드기 때문에 딱 중국이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여러 분석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조금 더 강한 그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중국 경제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부의 불만 청년 실업률이 사실상 50%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대만 침공을 가능한 카드로 만지작거릴 수 있지 않냐 에 대한 그 분석들이 나오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경제가 안 좋거나 어떤 국민이 많이 분열했을 때 여론 통합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라고 역사에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얼버무린 이야기라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철강 우리나라 어느 나라라고 할까요 어느 나라가 철강이 한 80%요 걸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왠지 이제 우리도 경제가 좀 안 좋을까 이제 좀 하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원자책감이 자꾸 뛰어요 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 큰일 났겠구나 이럴 때 여펫나라에서 엄청나게 좋은 철강석 광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펫나라가 요즘에 철강을 막 줘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럴 때 그 나라를 공격하는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철강을 가져오거나 저쪽 제철업을 박살을 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경우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친다거나 아니면 국민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친다라는 데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국가경제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깨져나가고 재정여력이 없고 전쟁이라는 건 이럴 땐 못합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어느 정도 단합되어 있고 갈등의 요소도 앞으로 갈등이 날 소지가 있지만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해서 뭘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전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인데 더 크게 나갈 수 있다 이럴 때 전쟁을 하는 거지 금고가 비웠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부유한 나라도 전쟁하다가 경제가 나빠지면 전쟁을 그만둬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을 그만두는 건 경제력이 떨어져야 그만두지 승부욕이 떨어져서 그만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경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광을 찾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거는 그 난다 난다 할 때 또 실제로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분위기가 9월달에도 미국 한국 일본 등 6개국의 군함이 대만 해업을 통과한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막 이런 그 것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면 사소한 걸로 갑자기 또 충돌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전쟁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안 난다 안 난다 할 때 저 잘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난다 안 난다 했지만 서방이나 나토가 안 난다 안 난다 했던 데는 사실 막을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자기들도 진짜 막상 전쟁 난다 그러면 지금 지금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는 거지 그 전에 나토의 군대가 제대로 있기를 그러니까 나토가 나라가 삼십 몇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혼합 병력 때문에 혼합 이런 체제 때문에 그때 조지아나 아르제 베니아 사태나 같은 거 났을 때 만약 나토가 어디다가 파병을 한다고 그러면 파병할 수 있는 병력이 만 명 단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안 날 때 안 난다고 할 때 막을 여력이 없을 때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군대가 갑자기 무력하고 서로 이러다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사실은 이미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지가 충분하거나 핑계 거리를 찾고 있는 중에 그런 거나 아니면 전쟁을 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미 언제 불을 붙이냐의 문제일 뿐이었던 그런 상태인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그 중국 정부에서는 대만 해협을 뭐 그 사이두고 군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인기 얼마 전에 뭐 대만군들 우스갯소들 있잖아 무인기가 와가지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저희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중일전쟁에 발단이 된 게 일본군 명사 한 명인가 세 명인가 행불된 거로 때문에 쳐들어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걔들 잡힌 것도 아니고 어디 이탈했던 거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기였을 뿐이지 이미 전쟁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확실했고요 자 근데 우리 한국을 보시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6, 70년대에 가끔 총격사건 나고 희생자도 나고 공비사건도 있었고 한 명이나 세 명 이상 희생도 당한 사건이 훨씬 많았어요 네 천장 안 났잖아요 좀 심한 도발도 있었죠 얼마 전에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그로 보는 연평도 포격에도 우리가 전사한 병사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장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그런 우발적인 게 아니라 그 화약이 쌓였을 때 촛불이 불을 내는 거죠 정말 전쟁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있을 때 네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출연하셨던 전문가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도 대만을 함부로 공격을 못할 이유 중에 하나 그 만약에 미사일을 갖다가 막 산시아 땡 같은 데다가 집중 포화하면 그거 무너지면 1억 명이죠 수억 명이 물난리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악성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 보니까 진짜 대만의 전략이 지금 보니까 중국 산시아 땜 타격 순항 미사일 부대를 확대 편성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어 이게 진짜 가능한 전략인가 이게 전략과 전술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산시아 땜을 폭격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략적 전략적 행동인데 그렇죠 전략적 행동이라는 것은 먼저 공갈포로 먼저 합니다 공갈포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쟁하기 전에 무슨 짓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세지고 세지다가 전쟁이 나는 것처럼 자꾸 보이게 되는데 항상 근본적인 촛불이 우리가 왜 촛불 하나가 어마어마한 걸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촛불이 넘어진다고 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태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데에 촛불이 넘어져야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은 정말 대만하고 전쟁을 일으킬 의지는 없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미국이 전쟁 여력이 없다라는 것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것을 자체를 보면 중국군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요인도 되는데 둘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라고 푸티맥에 이번 전쟁 하면 이렇게 된다고 예견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1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권력 구조에서 1인의 의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국의 시즌빙 주석이 굉장히 센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중국은 지방 경제라든가 지방의 어떤 단위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에서는 푸틴만큼 강한 결정력을 행사할 수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요새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 정부가 그걸 수행할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잘 안 된다 뭐 그래서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안전장치가 저항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는 국가체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네 최근에 이게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 거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잖아요 29일 날 그 대만 언론에서 최대 사거리 1200km의 슝폼 미사일 계량형 이게 근데 그 거기를 공격할 수 있는 산샤를 운용하는 부대가 최소 3개에 이른다 그래서 여차하면 유산시에는 산샤땜을 타격할 것이다 근데 지금 야 이거 진짜 그 지금 왜 러시아가 크림반도 네 거기가 다리 두개만 끊으면 특히 K한대교인가 그거 끊으면 치명적인 보급 손실이 오는데 뭐 무슨 미사일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했는데 왜 다리 못 끊냐 이런 말 하잖아요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댐이나 다리 폭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타우루스 같은 걸 쐈다고 쳤을 때 그럼 러시아가 무슨 아프리카 옛날 창 돌고 있던 나라도 아니고 오는 거 80%는 요격한단 말입니다 방어 네 그럼 한두 개가 타격을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요즘 수중 드론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걸 노리는 거 같은데 다리를 폭격할 때 상판을 공격해서는 다리가 안 무너져요 기둥을 네 그냥 며칠 마비시키는 수준이거든요 정말 때리려면 교각을 때려야 되는데 미국이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애들이 날라가서 교각을 맞추는 식으로는 잘 못합니다 상판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 갖고 구멍 두 개밖에 못 뚫거든요 근데 교각을 부수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단단하잖아요 두껍고 이번에 러시아가 댐 폭파한 사건도 그 댐이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 터진다는 댐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럼 이거 어떻게 터뜨렸냐 그러는데 그냥 안에서 터뜨리면 가능해요 안에서 이렇게 다 설치해서 외모가 아니라 우리 뭐 건물 무너뜨리듯이 공학적으로 설치해서는 그게 쉽게 터지는데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댐을 무너뜨린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전략적으로 과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까 왜냐하면 전쟁 끝나고도 그건 전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 왜냐하면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나도 전범이 되지만 당신도 큰일 난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쟁전에 나오는 주로 그걸 공갈포라고 했거든요 현실적인 공갈포들인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전쟁을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 입장에서도 찜찜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민 여론형인 것 같아요 여론이요 네 근데 그건 좀 중요한 게요 실제로 전쟁이 난다 그랬을 때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저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만 여론이 중국 전투기가 협박했을 때 대만 여론의 67%가 우리가 쟤들하고 전쟁했다면 다 죽는다 항복하자 라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버리면 대만도 굴복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완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싸울 수 힘이 있느냐 버틸 수 없는데 무력투쟁한다는 건 의미 없는 의미 없는 것이냐 국민의 희생을 초래할 뿐이다 나는 매국노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분노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그때 현장에 있던 분들은 거기에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런 이야기에 넘어갔을 사람도 굉장히 많죠 물론 제가 이완용 했던 말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국가의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이런 여론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었겠죠 우리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비난한 사람들이 왜 강대국한테 반항해서 젤렌스키라는 바보 같은 대통령 때문에 강대국에 저항을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느냐 라는 댓글을 저도 수없이 읽었고 제가 뭐 계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위협을 느낄 때 하는 행동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이 군사 압력을 하면 국민들한테 우리도 제대 사람한테 너 죽고 나 죽기 쉽게 할 수 있는 고통을 줄 수단이 있다라는 걸 계속 방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대국민 여론전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중국이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북한도 동시에 한국을 침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아 진짜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이쪽으로 투입을 못 시키도록 전선을 분리하는 중국이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북한을 함께 뭔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또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상황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이 날지 저희도 모르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은 전혀 공격하지 않을 거고 중국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진도가 이상하게 나가서 한국에 있는 뭐 탄약을 전부 갖다 줬다 그러면 전쟁이 안 널려다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연쇄 고리는 참 정리하기 힘듭니다만 그냥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중국이 대만으로 침공한다고 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확률은 저는 더 낮아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비축탄이 300만 발인데요 포탄 155mm 포탄의 경우에 300만 발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한 달에 20만 발을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이라든가 군대로 가서는 한 달이면 동날 거라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풀 가동해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 달에 20만 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생산량이 소비량을 못 따라갑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 더 큰 문제요 북한하고 한국의 공통점 전쟁 물자가 나라에서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포탄 만든 총탄 만든 가장 중요한 게 구리입니다 구리가 어디서 작업 어느 나라가 작업하느냐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이 1.8% 정도가 러시아 중국 각자 1.8% 뭐 대강 그 정도 됩니다 미국도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포탄 만들 원료라도 나옵니다 석유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석유도 안 나오고 고무도 안 나오고 구리도 안 나오고 전쟁 나면 어떤 물자도 한 달을 버틸 물자가 없습니다 음 그렇겠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한국군이 지금 상태에서 낮잠을 잔다고 해도 북한이 한 달 만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핵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핵으로 한 번에 뭘 없애버린다면 큰일 나는 건데 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군이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대한민국 점령 못 해요 음 그러면 중국이 물자를 대주거나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대줘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제카이크 석자고 중국이 대만을 친구하겠는데 뭘 가지고 북한에다 대주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날 가능성이 더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논란이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게 의견들이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전쟁 안 난다고 하는 게 전쟁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계속 눈치는 봐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전쟁은 항상 사실은 나지 않을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날 가능성을 찾아서 대비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 준비할 필요 없거나 무기를 중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오히려 이번 계기로 전쟁 준비는 더 철저히 하지 않는가 제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로 북한이 우리를 심령할 거고 중국 전쟁 안 나니까 뭐 지금 국방부에서 세우는 우리도 지금 그런 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포탄도 늘 생산량 늘리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방비라는 건 사실 순소비잖아요 국방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더 알고 더 강한 군비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진리니까 제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